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어니네 일바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이문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를 찍게 됐는데요. 설마 그럴리가 없어라는 영화가 6월 21일 날 개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드시겠습니다. 일단 음악 영화고요. 영화배우인 여배우와 인디 뮤지션인 연주실인 저와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끌리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계기입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주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전화를 모든 사람한테서 받은 거예요. 자신부터 영화를 하자 못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할게요 라고 음악은 소수의 팀으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했다면 영화는 눈 마이크를 드는 사운드 스태프터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50 나오기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역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새 앨범이 나온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계속 작업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